아, 여기 분위기 너무 좋지? 도우신이라 좋겠다. 집에 안 들어가도 되고. 그냥 하루 훅 제껴. 그래야 도우신 씨도 정신 차리지. 정신 차리기는 커녕 정신이 완전 돌아볼걸? 결혼은 도박이야. 혼자 살아. 그게 최고야. 네가 바보야? 말을 꼭 그렇게 해야 돼?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, 그럼? 내가 이딴 것까지 일일이 다 신경을 쓰면서 살아야 돼? 왜 짜증인데? 짜증이 나니까 짜증을 내지. 누나도 사랑의 끝은 결혼이고 결혼의 완성은 아이라고 생각해? 그럼 아니야? 당신 미쳤어? 너랑은 이제. 진짜 끝이야. 바람이 분다. 5월 27일 첫 방송.